동부지방산림청이 국민참여 탄소중립 숲 조성 행사를 잇따라 엽니다. 동부지방산림청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오늘 양양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강릉과 삼척 등 모두 6곳, 구규림 0.6헥타르에서 1,8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. 이번 행사에는 4개 기업과 일반인 100여 명이 참가합니다.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782헥타르에 238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간 7,500여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